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바로 공공임대 주택 관련 예산입니다. 지난 폭우로 신림동 반지에 사는 일가족이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사가 일어난 반지하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참사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약자 복지를 외치고 반지하 주거를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기억에서 점점 사라지자 정치권의 관심도 점점 사라져만 갔습니다. 결국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공공임대 주택 관련 예산 5조 7천억 원을 삭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돕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주거복지의 가장 기초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신림동 반지하뿐만이 아닙니다. 지하, 옥탑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일명 지옥과라 불리는 곳에 거주하는 가구는 180만 가구입니다. 그들에게 최소한의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홈리스뿐만 아니라 전원세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민 모두에게 공공임대 주택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주거약자들을 위한 정책은 오로지 빚 내서 집을 사라는 것입니다. 집값이 올라도 대출, 집값이 떨어져도 대출이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 분야 50만억 공급 계획도 40년 동안 5억 원을 빌려줄 테니 대출받아 집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거약자 가구 대부분은 대출을 받을 수도 대출을 갚을 수도 없는 이들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대출받아 집을 살 수 있는 이들은 현금 부자들 뿐입니다. 여기에 주택 공급 주체도 공공이 아니라 민간이 중심이었습니다. 대기업 건설사들 중심의 아파트가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정작 주거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저렴한 임대료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0년 현재 173만 채로 전태 주택의 8%입니다. 유럽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해 농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송장에는 쪽방 주민들과 고시원 청년, 반지하 세입자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예산 삭감을 막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서 집이 아닌 거리에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 전액 복구하는 안으로 통과되었지만 최종 본회의 통과까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내나라 공공임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쉴 곳이 있고 새도 복음자리가 있지만 당신의 쉴 곳과 복음자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두 다리 쭉 펴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복음자리를 원하는 이들의 외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